Hello, this is 립제이 from South Korea. 그녀의 영어 실력은 독학의 겨울가물이라고 하는데요. 독학했어요, 영어를. 사실 립제이의 영어의 매력은 그저 매끄러운 발음과 표현력은 아닙니다. 빔젤씨가 춤을 출 때 보면 과학에 힘을 주지 않고 마치 자신의 감각을 믿고 의지하며 몸을 맡기듯 음악과 하나가 되는 느낌이 듭니다. 영어 역시 정말 비슷한데요 잘하려고 너무 힘을 주거나 보여지는 문법, 어휘 실력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메시지 그 자체에 집중하는 것은 마치 음악에 흠뻑 빠져 춤에만 몰두하던 모습처럼 흡입력이 있죠 내가 믿어야 될 건 나 자신뿐이고 내가 나를 더 잘 이해하고 더 잘 알아야 내가 춤추는 이유도 알게 되지 않을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공부하고 표현하는 언어 공부 나를 알아가는 영어 공부를 응원하는 일간소울 영어였습니다 러브 투 러브 유 베이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